한국 퓨전 음식 최근 해외에서 한국 퓨전 음식이라는 광고 문구와 함께 식품을 출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한류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필리핀이 대표적인데요. 필리핀 맥도나이드에서는 한류 퓨전 메뉴인 K-버거를 도미노 피자에서는 삼겹피자를 이벤트로 출시해 각각 한국의 맛, 서울의 맛이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여 한식 퓨전 메뉴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K-콘텐츠를 통해 한국한 음식이 세계에서 유명세를 떨치면서 생겨난 것 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영화 기생충에서 나온 짜파구리와 다양한 드라마에서 등장한 뚱카롱 등이 그 예인데요. 이처럼 원조보다 더한 글로벌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K-푸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뜨겁게 익힌 소시지를 기다란 빵 사이에 끼워넣는 음식인 핫도그는 사실 미국 음식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들어오면서 한국식에 맞게 맛과 모양이 변화했습니다. 소시지에 바로 반죽을 묻혀 튀겼고 그 위에 감자, 고구마 등 토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칠리, 케찹, 머스타드 등 각종 양념을 뿌려 맛을 더해 탄생하게 된 한국식 핫도그는 해외에서 더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406만 명의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유튜버 영국 남자에서 런던에 상륙한 한국식 핫도그 집을 찾아가 화제가 됐습니다. 영국 남자에서는 한국식 핫도그가 현지인들이 줄을 서서 먹을 정도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라면도 한국식 퓨전 음식입니다. 한국 라면을 일본 식품회사에서 노하우를 전수받아 탄생했는데요. 한국 세초라면인 삼양라면도 일본식 쇼라면에서 파생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입맛에 맞게 다양한 연구를 거친 끝에 지금의 한국화 라면이 탄생했습니다. 불닭볶음면, 신라면, 진라면 등 한국의 맛과 취향에 맞게 태어난 라면은 한류 열풍을 타고 해외로까지 뻗어 나갔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이 해외 공연 때면 꼭 가지고 가는 아이템 중 하나로 손꼽힌다는 불닭볶음면은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소문나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치킨도 미국에서 건너와 한국식으로 재탄생해 글로벌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대표적 음식 중 하나입니다. 미국식 프라이드 치킨에 새콤달콤한 양념을 섞어 만든 양념치킨은 한국 대표적 간식입니다. 현재는 새콤달콤한 양념뿐 아니라 마늘치킨, 간장치킨, 불닭치킨까지 다양한 양념이 입혀져 점점 더 한국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식 치킨은 한류 열풍을 타고 해외로 뻗어나가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 반영된 별에서 온 그대에서 주인공들이 먹던 치맥 영상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후 맛과 한류 스타들을 전면에 내세운 치킨 광고 효과로 아직까지도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